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지난 1월 27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스케치하는 미술관 행사가 열렸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는 작품 감상에서 벗어나 직접 스케치를 해보는 행사로 현장 접수한 관람객에게 드로잉북과 연필이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전시실에서 자유롭게 드로잉하며 작품의 아름다움을 다른 시각으로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할 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품을 스케치하면서 작품 앞에서 좀 더 작품을 관찰하고 작품 속 이야기를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드로잉북이랑 연필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의자도 놓여있어서 그릴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해주는 미술관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잔. 군의 자막 제공은